전국 유일의 창작 가요 발굴 등용 문의장, 금잔디, 박해신, 박서진 등 최고의 가수들을 배출한 신뢰받는 가요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서가 숨에 있는 향토 음악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22회 대한민국 창작 향토 가요제가 2024년 10월 6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자타공인 향토 가요의 중심도시 충청북도 충주시 한금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됩니다. 향토예술의 역사를 기념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충주 운흥문화재와 함께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대한민국 창작 향토 가요제는 세련된 재치와 위트가 돋보이는 클래스가 다른 급격 있는 국민 MC 김승현과 경기미녀 이수자에서 맛깔나고 구성진 트로트 가수로 완벽 변신한 첫 세대의 샛별 가수 이소나의 진행으로 뜨거운 열기와 관심 속에 치러진 예선을 거쳐 선발된 본선 진술자 14팀의 열띤 경연과 함께 감칠맛 나는 매력보이스로 대중을 사로잡은 메가 히트북의 주인공 전 세대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떼창 유발자 트로트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현재 진행형 전설 강진 노래방부터 경연대회까지 접수한 히트북 제조기이자 꿈을 이룬 열정의 아이콘 팬들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달려가는 트로트 황태자 박상철 독보적인 음색과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시원한 창법 화끈함에서도 건강한 무대 매너를 갖춘 원조 트로트 퀸인 김혜연 통통 터지는 상큼 발랄한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뉴 트로트의 선도주자 강혜연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들이 멋진 축하 공연을 통해 예비 가수들의 꿈을 함께 응원해 드립니다 각 지역의 문화와 감성을 담은 향초 음악의 명맥을 이어가는 축제의 시간 2024년 10월 6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충청북도 충주시 한금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되는 제20위의 대한민국 창작 향토 가요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성원 바랍니다 성원 불가음 부정심 eigene 저녁 5L 유 감사합니다.